전시즌 화이팅 수진이 잘한다 와 대박 아 너무 좋았어 아 기타 기타 원래 타임을 해서 알았다 우리 오늘 기저트 기타 고정으로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딱 걸려가지고 와 잘한다 점수 점수입니다 2라운드 점수만 안내줘니 점수 점수입니다 좀 더 세 시간 아 아 아 이거랑 잡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시준아 안 돼 물어 붙여 물어 붙여 물어 붙여 있어 힘 빠졌어 발차기 배가 구경하고 이제 멈추래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